무관한 문장찾기죠?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페어런트, 차일드우드만 알고 페어런트우드네요 월요기? 월요기 부모기 부모기라고 얘기해요 부모기라는 거 부모가 되는 기간도 부드러워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모의 기간? 아무튼 이 부모의 기간은요 스피커 더 강렬하고 비싼 영업이랬대요 이 패시브를 일천적으로 생각하면 비싸다라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난 돈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어 돈이 많이 드는 영업이래요 부모가 되는 과정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겠지 오늘날의 부모들은요 더 많은 시간과 돈을요 여기에? 그 부모의 부모가 된다라는 사업이요 했던 것보다 초기에 세대들이 하셨던 것보다 맞죠? 연관성 바로 딱 보이네요 그리고 주제가 지금 1번 문장을 읽음으로써 명확하게 너무 잘 드러났죠? 부모가 된다라는 과정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다깝다 그치? 여러분들 땐 더해질 거 아니야? 나도 걱정이고 인 더 유나이틴 스테이치 미국에서요 이것이 추정되는데 내 필요 없죠 할 말 대디하면 알면 되니깐요 레지던셜 나 이거 왜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거주지역을 하고 있나? 그치? 거주하고 있는 엄마랑 뭔 개소리야? 몰라 살고 있는 엄마 버렸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대 50% 더 많은 시간을 누구랑? 애들과 애들과 뭐보다? 그들이 썼던 것보다 길죠 디드가 나타나게 스패된 거겠지? 1975년대 그랬던 것보다 시간 더 많이 쓴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얘기해줬잖아 그치? 그 다음 3번 즉 즉 즉 즉이라고 떼일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앞말이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내용 근데 아이들의 관찰은 난 이거 어이없어 뭐해? 그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 뭐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관찰한다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여기 나와 그치? 끝! 정답은 나왔죠 3번 나오고 4번 합시다 2008년에 피규어 수치를 봤대요 미국 저기서 했던 거를요 평균 가족은요 쓴대요 이만큼의 돈을요 각각의 애들에게요 UP FROM 오른거죠? 이 가격에선 이 가격에선 시간만이 썼고 돈만이 쓴 얘기도 하네요 네 다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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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몇일까지 시작하는게 늦게 시작 부모 기간이라는게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길게 살기도 하고요 이런 강렬한 경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I am in the home, 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더 작은 비유를요 뭐예요? 어른의 삶의 그 기간의 비유를요 언제보다 이것이 예를 들어 그랬던 호부다 됐어? 요즘 쇼핑내야겠어요, 정의를 보면서 자 일단은 너무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부탁 끝내도록 할게요 끝!